TV에서 보던 프레야구 선수가 4회인 야구에서 불 던지는 수돗골에서 매단되는 1브리그 선출 2이닝 투구 규정으로 김성규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자 바로 이 점을 뽑은 뚝심의 디그리스 팀 더 이상의 점수차를 버리지 않게 9은영 생중출 1성민 투수가 올라오자 더 따라 날아오는 HS밴더팀의 3회 말 경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오늘 중안을 기록한 전태건 선수 베이스 홈볼로 이번에도 1룰을 받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너무나도 멋진 삭스를 신은 주산베어 스프르나풀 함성훈 선수의 탈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 베이스 홈볼과 신나는 음악으로 1룰으로 뛰어나갑니다 아직 몸이 안 풀린 듯한 박상민 투수 맹장 수술에 아직 완벽한 몸은 아니지만 예의를 갖추는 황성현 선수입니다 바깥쪽 박체모어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이제야 몸이 풀린 듯한 박상민 투수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부위를 셀프 디펜스하는 포수 임종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꽉 찬 아우트에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내가 이 높은 볼에 스윙을 왜 했나 귀엽게 지켜보지만 결과는 도래킬 수는 없습니다 투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며 자신감을 찾았는지 타프하게 침을 한번 뱉어보는 박상민 투수입니다 신일 중 신일고 출신의 김경화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누프트 볼 팀원들이 퍼스트라 골을 냈지만 포수가 잡으려다 마지막에 양보하며 볼로 치며 주자를 또 내보내고 맙니다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만루의 찬스에 오늘 멀티틀을 기록한 승부사 중출 김영주 선수의 타석입니다 안쪽 높은 볼에 깜짝 놀라는 타자 또 한 번 안쪽 볼에 더 놀라는 김영주 선수입니다 형들이 놀랬다고 놀리고 살짝 맘상한 김영주 선수가 포수에게 억울한 어필을 해봅니다 스리볼 결국 스트레이트 볼렛으로 걸어나가고 3루에 있던 현태건 선수가 몸을 밟아 또 한 점을 달아나는 정민석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만루의 찬스에 오늘 두 명의 주자를 불러들인 정민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또 한 번 이 코스 깊은 볼에 매트릭스 연기를 보여주는 정민석 선수입니다 히트 짧은 타구에 에러를 할 수도 있었지만 빠른 스타트와 안전적인 포구에 쓰리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괜찮아요 잘 던졌어요 부드럽고 가동 범위가 넓은 몸통의 전의 공공연생 조용석 투수가 4회에도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히트 하지만 센터에는 빤따룸 스타킹의 함성원 선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원아웃 꽉 찬 아우트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꽉 찬 아우트에 삼진 옅은 미소에 앳돼 보이는 조용석 투수입니다 손에서 볼이 빠지면서 베이스 홈불로 주자를 내보냅니다 그러자 김홍석 감독님이 투수를 교체합니다 투수는 천천우 정일량 선수입니다 방금까지 투수였던 조용석 포수가 볼을 빠뜨리며 주자를 2루로 보내고 맙니다 높은 볼을 건드렸는데 어? 좀 이상합니다 아 오늘 멀티틀을 기록하는 전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뭔가 잘 안풀리는 백현종 선수의 타석 체인지업에 헛스윙을 유도하고 1루로 히크 뿌려봤지만 송구불안으로 볼이 빠지며 주자를 3루까지 보냅니다 아 배현우 산무수가 다시 한번 예정을 표현해보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면서 안타깝게도 마음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목탁소리와 함께 애매한 라이트 타구가 우익수 임종찬 선수가 자리하며 3아웃 공부여자됩니다 오늘 무한타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오우 와우 변화구를 받아 체니깡 스타구를 부드러운 핸들링으로 원아웃을 만드는 배명호 경희대 출신의 정상학 3루수입니다 전천우 정일량 선수의 타석 히트 안쪽 페스티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3루수를 넘기는 좌선이륙도 할 전에는 전천우 멀티플레이어 정일량 선수입니다 오늘 100% 출루해 전태권 선수의 타석 높은 볼을 가볍게 잡아당겨 투수 옆을 지나는 한타로 오늘 100% 출루하는 전태권 선수입니다 이 음악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주산베어스 출신 로나풀 반타롱 함소건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스트라이프 턱큰수 이후로 투스트라이프 히트 3구째에도 앞으로 던지는 라우스 이후로 1점을 더 앞서가는 우선 1유타를 쳐내는 반타롱 함소건 선수입니다 조용히 아직까지 1루를 밟아보지 못한 임종찬 선수의 타석 제대로 받아친 볼이 낙고 빠르게 타구를 그렸지만 좌익수 표민영 선수의 빠른 스타트와 과감한 대시로 좌풀이 되고 맙니다 밴더스팀의 투수가 53세 나이에도 134%의 볼을 거치는 배우는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독특한 준비 동작에 정상학 선수에 타서 아우트를 밀어친 볼이 빠른 타구가 되어 이루수가 포인트 개치를 잡아 보렸지만 많이 되고 맙니다 프로나풀 재길성 선수의 타석 커브볼을 힘껏 때려봤지만 비껴맞은 볼이 판타롱 함성원 선수의 글로그에 쭉 들어가고 맙니다 이번 타석도 프로나풀 김주영 선수입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꽉 찬 아우트에 투스트라이크 좀 많이 멀다고 어필을 해보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떨어지는 커브볼을 커트해냅니다 하지만 높은 커브볼에 삼진! 머리에 쓰셨다고 귀엽게 어필을 해봅니다 인코스 꽉 찬 볼을 힘껏 때려보았지만 먹힌 타구의 투직으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첫 타석에서 포안으로 출루한 김경아 선수의 타석입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오늘 멀티티의 볼렛까지 100% 출루해 김용주 선수를 맞이합니다 아우트를 힘껏 땡겨보지만 파울 한 번 더 같은 코스 파울 투스트라이크 이번에도 똑같은 코스를 한 번 더 때려보았지만 삼당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어우 근데 큰 바운드 아니었으면 더블 나올 뻔했습니다 유격수 정민석 선수의 자리에 최원경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히트! 투수 옆을 지나는 안타를 이루수의 좋은 위치 선장에 더블을 노려봤지만 볼더더더머 아웃카운트 하나만 가져갑니다 에이 라잇! 에이 라잇! 항상 웃음이던 재미던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최기성 선수입니다 타석에선 보여준 게 하나 없는 배현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시원하게 돌려봅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잘 던진 커브지만 노련한 배현우 선수가 듀스 옆을 지나는 중안을 만들어냅니다 야 3개만 하라고 너무 힘들다 야 반백살 넘으신 분이 하루 3경기라니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한 천천우 정일량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야 맞으면 넘어가겠는데요 히트! 조금 높은 볼을 레벨 스윙으로 그대로 던져봤지만 비껴맞으면서 충풀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이닝을 마무리하려는 배현우 투수입니다 인코스 커브볼을 댕겨봤지만 3루수의 안정적인 수비와 1루수 전태건 선수의 소년자급 유연성으로 3땅으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힘을 내요! 미스터전!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스윙! 삼진! 커브볼로 배틀을 나오게 만드는 올해 53세 젊은 오빠 배현우 투수입니다 이야 손에서 소닉쿵 나오는데요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똑같은 코스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룩킹 삼진! 똑같은 코스에 역회전으로 들어오는 페스티볼에 그냥 바람만 볼 수밖에 만드는 MBC 청룡 출신 배현우 투수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